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에서 소위 팔복 산상수훈을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싶다.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소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랬을 때 사단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라. 왜? 왜 기뻐해?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니까 사단의 공격을 깨닫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이 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곡식이 되는 말이다. 무슨 소리죠? 대빡! 대빡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느니.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켜서 좀 높은 곳, 등을 놓는 곳 조금 높은 곳. 그래서 빛이 잘 퍼져나서 주위를 환하게 하는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이 비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의 빛이라면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억! 해서 그랬다면 우리를 대접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별로 모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율법이랬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야. 내가 온 이유는 드디어 그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사랑이 돼요.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어디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그렇죠? 죄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주고 주신 그 죽으심을 보여주셨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그런 거다. 사랑이다. 이 말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제 마음속에서 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왜? 안식일교회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이 교회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늦게, 늦게나마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로마서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런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말로 제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말이 돼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율법이 완전히 굳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게 세운다는 말은 예수님이 와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하려 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굳게 세워져야 돼. 그 말은 완전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굳게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을 보고 동시에 이제야 율법의 완전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구나. 그게 이제 굳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국회 세운다는 말이 establish 입니다. establish establish라는 것은 확립 확립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때까지 율법은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확립된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에서 율법은 마침내 사랑으로 확실하게 세워졌다. 굳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차하차 못 생각하면 율법은 아직도 지켜야 된다는 말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케 된 율법 곧 사랑 또는 굳게 세워진 율법 곧 뭐예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우리는 봤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와! 저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지 막 살게 되는 것은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얌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얌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완전케 된 율법의 모습 즉 무조건적 사랑의 그 모습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서 살자 그래서 얌체로 갖다 주고 같이 살아 라고 할 때 내가 상대방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기도하면 성령은 네가 입장을 바꿔 봐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거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옛날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 그때 안식일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교회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다 이런 이렇게 아주 그러므로 십계명도 안 지키는 다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단적인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지키냐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 이게 이제 토요일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 예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누구까지 가축까지도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마 이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뉴욕 지방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고 서로 통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당을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을 어디에 짓느냐 이게 집값을 굉장히 올려요 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이 되면 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걸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멀면 걸어와야 되는데 2시간 걸어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회당 가까이 가까이 왔어야 돼 그래서 걸어도 한 20분 30분 1시간 이내에 걸을 수 있는 그 회당 주위 지갑이 쫙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사람 교포들도 회당이 생겨 가지고 대박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있으면 나는 이사 갈 생각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집 좀 팔으라고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야 그 사람들은 하여튼 회당 가까이 와서 살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걷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30분 걷는 것은 괜찮은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얼마나 골치 아플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말은 결국 여기 나오는 뭐대로 지킨다 문자대로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불완전한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계명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완전케 하셨는가 한번 보면 여러분이 그게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과의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에 쫙 모여서 물이 흔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물에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조건이 있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일착으로 여러분 자, 이렇게 물을 흔드는 물을 흔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중력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중력을 지배한다는 말 중력 때문에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잖아 그러나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물 위로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 몸의 중력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중력, 중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면 돼 그러면 내 몸에 무슨 에너지가 작용하면 돼요? 물리적 에너지는 지를 무슨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지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양자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위로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예수님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버리면 예수님 물 위로 그럴 수 있죠 잠시동안 걸었지만 누구도 물 위로 잠깐 걸었어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셔서 자기들이 배를 저어가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라 근데 너는 꼭 나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시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에게 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주시하고 있는 동안은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베드로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없애줘야만 베드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탁 걷는데 옆에서 갑자기 파도가 큰 놈이 막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안 보고 어떻게 으아악 이러버렸어요 그 순간 중력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는 자들 그 믿음이 없다고 버리지 않고 또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계속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인다 그러고 나서 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환자는 병에 낫게 되어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령이 하는 일이야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 에너지로 물의 중력을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령이 한다고 그래야죠 왜? 조건적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가끔씩 물이 흔들려 그러면 혼자 뛰어갈 수 있는 환자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은 어떻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 생각의 활동이 굉장히 빨라져요 하나님은 이런 일 안 해요 이거는 경쟁을 붙이니까 그렇죠? 불공평하잖아요 힘센 사람만 빨리 낫고 또 환자 자신은 힘이 없어도 환자 자신은 힘이 없어도 옆에 힘센 부모가 있다든가 힘센 형이 있다든가 힘센 사람들이 더 유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야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너는 병이 낫고 왜 병이 낫죠? 병은 누구만 낫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병이 낫죠 실제로 나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 와서 계속 기다려 왜 낫죠? 이 말은 이 말은 무당이 구슬해서 병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당은 무슨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잡신들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면 사람이 병이 낫다 그러면 그게 뭐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라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 이상도 일으키고 우울증도 생기게 하고 화도 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뭐예요? 유전자를 어떻게 끄고 계속 분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듣고 보자 그러면서 남편하고 말해 안해 말도 안하고 그래서 콩 하고 있고 그게 다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해해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꾸게 돼 내 마음으로 평생 기뜬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병 낫는 것은 병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처럼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해 주기를 싫어하고 맡은 일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 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암 환자들은 그래서 사단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사단에게는 뭐예요? 적이야 적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탁 받아들였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일을 맡아도 자기 맡은 책임을 안하잖아요. 완벽하게 안하고 어정쩡하게 얼렁뚱뚱 해치우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옆에 직 직원이 피해를 보는거죠. 그래도 뭐 입 닦고 나는 뭐 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속상해 안 상해 죽는거죠. 그럼 미워 안 미워? 밉지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않는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사단은 꼭 기회를 타서 어떻게 그렇게 좀 비교적 착한 사람들을 그렇게 콜탕을 매기고 그래서 속상해 하고 이래서 사단이 병을 결국은 만든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이 이 환자를 자기가 병나게 만든 그런 어떤 환자를 병낫게 하려면 자기는 사단은 생기를 줄 수가 없어 생기를 뭐요? 막을 수는 있어도 누가 받아들이면 환자가 분노 증오 증오 이런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생기를 사단은 그 환자가 받을 수 없도록 기가 어떻게 막히게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기가 막혀서 병이 생겨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병이 낫게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나가주면 돼 그래서 풍덩하고 물에 제1착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서 사단이 뭐예요? 나가 일부러 나가요 쫓겨 나가는게 아니라 일작전상 나가 작전상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일단 그 사람이 작전상 나가면 하나님은 작전상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생기를 그러면 사단이 나가버리면 생기는 방해를 받지 않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병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일착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게 돼요? 믿구나 라고 믿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믿게 되어버리면 누구 손해요? 병은 낫지만 누구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그렇죠? 우리는 사단이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 분노 질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품고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에 와서 와 그 영적 에너지 생기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배우고 그것을 선택하면 된다 를 배워서 그것을 정말로 선택해서 드디어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병을 일으켰던 악령의 생기를 막는 나쁜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진짜 병을 낫는 길인데 악령이 작전상 어떻게 나가주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나 제일 물에 먼저 뛰어들어서 병이 나버린 환자나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와 하나님도 무선적이구나 조건적이구나 나는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을 하는 악령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것들이에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생기에 대한 믿음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를 먹어봐라 뭐를 해봐라 요즘에는 무엇도 나와요 맨발로 그러면 낫는다 그런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딱 낫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우와 진짜 낫네 근데 맨발로 걸어봐도 왜 효과가 없어 어제 발만 아프고 발바닥이 아파서 운동도 1시간 할 걸 뭐예요 뭐 30분만 해도 막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맨발의 맨발의 이점보다는 내가 운동을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는 없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면 뭐 지구에 그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어 그리고 지구 땅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도 지구 자기장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희한한 그 뭐 지구 자기장을 받아서 받으면 뭐 유전자하고 주파수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생기는 어떻게 돼 버려 아무리 그게 뭐 지구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기만큼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꽃 향기 맡아가면서 참 날씨도 좋다 저는 여기 그 그런 분이 그런 환자분이 몇 분 오신 적이 있어 아이고 저기 설악산 피서인데 아직 가는데 맨발 그것도 이제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면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신발 들고 맨발 그냥 피신발 신고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이게 훨씬 천배 백배 뭐예요 더 낫다 이 영적 에너지의 위대함을 모르면 그런 짜질구려 물리적 에너지에 의존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속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어머 어머 그렇다 여러분은 최고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그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끝나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지금 아 이런 수도 있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누구의 장난이야? 사단의 장난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불란스 어디에 스페인 어디에 가면 눈물 흘리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손만 대면 병이 낫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집행이들이 집행이들이 수없이 많아 무슨 집행이게 환자들이 집행이 짚고 들어와서 그거 만지고 집행이 나놓고 갔다는 거예요 병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해서 집행이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은데 집행이 짚고 나오는 환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안 낫는 사람 왜 어떤 사람은 낫을까요? 여러분 그걸 낳았다고 해서 그걸 만졌기 때문에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낳은 사람은 아 누구가 낳았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한번 나도 가서 한번 만지고 올까? 그런 사람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낫는 거라도 안 낫는 거라도 여러분 보세요 죽을 병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Beautiful gallop 죽을 처지인데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든 나는 생명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괜히 충분히 충분히 살 수 있는 TS를 말기상태라고 확고하게 믿는 거야 아무리 말기상태가 아니라 TS라는 병명이다 삼천판협착증이다 그래도 안 믿어 당신은 나를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뜻은 누구에 결정이 돼요?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 어느 쪽이 나의 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병 낫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니까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8년을 병을 앓으면서 안 죽었다는 사실 그렇죠? 놀랍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놀라운 게 있어 뭐냐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물에 1착으로 들어갈 수는 뭐예요? 전혀 없어 가능성 없어 38년을 환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다른 환자들은 뭐예요? 부모도 있고 형도 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분도 데려다가 붙여 놓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혼자밖에 없어 세상에 38년을 알았다면 지금 이 사람이 50세라며 몇 살 때부터 알은 거예요? 12살 때부터 알아서 그러면 부모들은 뭐예요? 벌써 다 살아 있어도 70, 80이고 다 죽었고 혼자야 그리고 38년을 아팠어요 물이 흔들릴 때 그 물에 맨 먼저 들어갈 힘 있어? 없어 그런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미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38년을 알아도 죽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자기 혼자 힘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계속 죽치고 기다리고 있어 왜일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을까? 희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희망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나를 못해 넣어 줄 사람이 없어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 자기를 못해 넣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는 물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 갑니다 우와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일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그런데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위 환자들이 볼 때는 저걸 미쳤어 쟤는 그냥 물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 기다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나를 못해 넣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일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확실히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이 인간에 놀라운 영적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환자에게 예수께서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환자야말로 진짜로 낳고 싶은 환자예요 그렇죠? 네 진짜 환자들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낳고 싶지 않은 환자가 있어요 왜? 선택을 그렇게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 놓은 것도 어떻게 해요? 쑥스럽다고 안 해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낳고 싶어야 돼? 내가 쑥스럽든 말든 나는 낳고 싶어야 돼? 쑥이 무슨 상관이야? 낳는 게 중요하지 그만큼 내가 나의 뭐라 그럴까? 자존심? 체면?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나는 낳기를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포기를 안 해 안 하니까 38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낳고 싶으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아니 낳고 싶다는 것은 뻔할 뻔 자예요 아니요? 뻔한 거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얼마나 낳고 싶으면 얼마나 낳고 싶으면 다른 환자들보다 저 자식도 좀 도른 것 같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얼마나 쑥스러워 그것을 견디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러 오실 거야 언젠가 그래서 자 보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는 말은 낳고 싶은가를 물어보는 말은 아니에요 이 환자가 낳고 싶은가를 물어본다고 생각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환자는 대답을 네가 아니고 뭐예요? 네 보다 훨씬 더 강하게 대답을 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예요? 갑니다 한 발짝 두 발짝이라도 뗍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물에 제일 먼저 넣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네가 낳고 싶으냐 라고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뭐예요? 감동받았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낳고 싶고 나를 기다리고 뭐예요? 서코라 그렇게 낳고 싶으냐 그러니까 환자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좀 가슴 그만큼 낳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지 음 음 음 음 음 성경은 단 두세 줄밖에 안 되지만 이 속에 깊은 영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환자를 다음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너를 물에 집어넣어 주지 일착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 물이 흔들리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장난에 불과해 병이 나 지나다 그래서요 여러분 맨발 걸어가지고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이거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나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맨발로 걸을 거야 그래서 막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All In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낳게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게 했어요 어떻게? 왜? 사단이 어떻게? 작전상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환자를 어떻게?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적은 없기에 그 사람들이 낳아서 이야! 이거 맨발 이거 효과 있어 이거 선전하고 당기고 그 다음에 뭐 축하한다 그럼 한잔하자 어떻게 될까? 제발이죠 누가 다시 들어오면 돼? 사단은 그 환자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가 준 상태니까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악령을 막아줄 성령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도로함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다가 참!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고 그게 하나님뿐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게 없으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무엇에 속을까? 자석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석료 여러분 많이 샀죠? 지구, 땅으로부터 자기력이 올라오죠? 자기를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 자석 가지고 자석 방석 만들고 팔찌 만들고 자석 목걸이하고 차고 당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옵니다 사단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려먹어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생기를 깨닫지 못하도록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찾아요 그런 것을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힘은 초월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야 하니까 예수께서 이럴 시대에 뭐라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은 다 웃기는 거다 너 병은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영적 에너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했던 그 영적 에너지 그 말씀 속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에너지가 느껴지면서 우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지금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들고 뭐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재미있게도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신이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해피일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입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말은 네 자리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하면 내겠지 그리고 이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완전케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안식이란 건 뭐예요? 네 초건적 그치 질투 걱정 두려움 분노 증오 이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드디어 딱 예수님이 와서 안식이 왔어요 병으로부터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해방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걷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날이니?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어떻게? 악령들로부터 어떻게? 자유쾌하고 드디어 걱정건심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마음의 평화를 주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 날이 예수님에게 안식이 없는 인간들에게 그 구원의 안식을 주시는 날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 죄로 고생하고 있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날이 안식일인데 그 해방시키는 주인공은 누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뭐 30분 이상 걸으면 안 되느니 뭐니? 이런 거는 이제 너희들 뭐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네 병을 낳게 했잖아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 그렇게 38년을 알다가 드디어 낳았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까 안 살까? 살죠? 왜? 이분밖에 없잖아 천사가 물을 흔들리고 말고 일착으로 떨어져 이건 다 세상이야 다 죄의 세상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이를 진정한 안식일의 율법 그 불완전했던 안식일의 율법을 드디어 이 사람에게 완전케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날을 꼭 기억해서 매 토요일마다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제 안식일 율법이고 그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결국 뭐였구나? 약속이었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아들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해서 안식을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키시면 우리에게 드디어 뭐예요? 안식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안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율법은 드디어 뭐 된 거요? 완성됐고 완전케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율법은 다 무엇이다? 은약이다 약속이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안식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떻게 지켜졌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서 이 죄의 몸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영적 몸을 받아서 천사와 동등하게 되어서 진짜로 명실공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약속은 그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셔서 나머지 남은 완전히 우리가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지금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부활해서 정말 그때를 기다린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병도 뭐예요? 참...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셨어도 계속 이 2부 강의를 옛날 지난기, 지지난기 반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다른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병은 둘째 문제고 내가 이제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았다 감사하다 이제는 내일 죽어도 뭐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병이 더 잘 낫는다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 하나를 버리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 목숨에 연연하면 뭐예요? 그 생명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숨 하나보다는 무엇이다?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데 올인하면 병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은 알면 알수록 생기가 넘치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더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병은 나아있다 그게 먼저 나아있지 무조건적 사랑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여러분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안내하십니다. 하나님 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이를 지키려는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결국 불완전했던 무엇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이것을 지켜야 되냐 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살게 된 우리는 행복하다 그것을 깨닫고 그 행복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엄청 받아서 정말 우리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살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